여러분의 이 나라에서 변화를 원하신다면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 것 좀 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저더러 막 2단에서 왔다 그래요 만약에 저를 2단으로 뭐라 부르면 저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큰 선물을 줄 겁니다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집을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 너희가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줄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억하는데 어느 한 집에 있었을 때 우리가 이른 아침에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집에 우리가 막 새로 들어왔습니다 석 달 뒤 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사님들이 우리 안 좋아해 왜냐하면 집회하러 이른 새벽에 비행기 타러 갔다가 저녁에 늦게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원수는 나에게 이웃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선물들을 막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웃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제가 여기 이사원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웃으로서 존중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저녁 저녁 식사하실래요?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어 그러죠 뭐 그래서 같이 와서 식사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에 갔다가 또 선물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말하기를 오 우리 이웃에 오신 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원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수가 나한테 형제 간에 분열이 있다 이웃이 너 싫어한다 이런 말 허락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저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저를 비판하는 거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든지 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이단심이 하면 그들 문 앞에서 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 보따리 서고 있는 저를 제가 거기 가서 방어하려고 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달릅니다 끝날 potion figure 빌 corpse 했는 게 아닙니다 그럴데맀 기다리 muk ् ィ ульт